말을 다... 으아아아아아아риг 말해 공중 아! 스페이스버그가 위로 올라가는 거 outra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냐 하다가 떨어졌어 미친 아래는... 방향? 아래는 BK 에스야 에스 아 에스 내 비행기 다시 내 비행기 어딨어 야 내 비행기 좀 찾아줘 야 근데 야 기름 야 이거 비행기 기름 두 통 들어갔데 두 통? 고마워 응 그거 많이 먹는 거니까 바보야 비행기 좀 찾으러 갔다 올게 어 그래 예전에 무슨 공룡 생각난다 너가 잃어버린 공룡 차 들어갔다가 내 공룡은 다 없어졌던 것 같아 어? 공룡이라니 내 비행기 내가 들고있어 내 비행기? 어어어 여기 지금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지금 버스 버스 보이고 어 어 어 어 개소리야 미친 아 차라리 땅으로 내려가 미친 여기 지금 주유소 보인다 도착 와 도착도착 오오 아이 어 이웃들 어떻게 사나 구경이나 하자 이웃들 어떻게 살고 있나 이웃들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찾았어? 그냥 건물 위에 있던데 이웃집 구경가자 이웃집 어디? 여기 주변에 너네 친한 사람 없네 여기? 김밥지옥 2층에 주민을 만났어 김밥지옥 2층으로 놀러와 초록이요 사람 살던데 거기? 몇명 사냐고 해외서 너구리 한 마리 떨어진 거 같네 베...너구리 두세명? 다 거기? 살거? 거증? 거증? 대초에 집이 안나왔잖아 오키...1등인가? 흫흐흐 나도 왔지롱 빈밥지옥으로 와 악어도 어 알았어 깐독섰께 일단 그래 어 만득이 왔구나 문이 안열려 여기 저 위에 창문들이 다 색색이 다르잖아 저기 이웃들이 살고있더라 나 유튜브로만 갈수있죠 근데 러스사님 이거 말해야지 안녕 와 근데 개빠르다 라지엔진 끼니까 악어는 어디야 지금 가고있어 미사일도 쏠수있어 이거 김밥지호 여기 아니냐 어 어떤새끼가 내 차 훔쳐가지고 달아났어 학교 앞이야 학교 앞 어 여기 아니네 중냥아 일로와봐 중냥아 너 내 차 훔쳐갔니 내려봐 안되네 안되네 까비 야 내가 휴학하다서 궁금한게 있는데 니네 엄마는 어디계시니 도착 비행기타지던데 악어 엄마였던것 왓 악어야 일로와 여기에 우리 이웃들이 살고있어 우리 후배님 어머니한테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그 뭔 개소리지 그 뭔 개소리지 어? 어? 총각 나 아직 못잊었구먼 아니 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데 난 총각 난 총각 허벅지 못잊었어 개소리야 악어 총각이요? 엄마였던것 엄마였던것 아들 엄마한테 왜그려? 엄마 엄마로 받아주는거야? 아니 아들랑 엄마가 당연히 아들엄마지 뭐여 그게 엄마 근데 나 빚이 40억이 있어 그것좀 갚아줘 아들이었던것 바로 아들이었던것으로 바뀌는데 아니 그 누구세요? 아니 뭐야 엄마라며 학생이 그 인생을 좀 순탄치 못하게 산것 같은데 고생좀 했나보네 앞으로도 고생좀 해 아니 40억 갚아줄 수 있잖여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자면은 학생 그라고 살면 안돼 알았지? 괜찮아 엄마였던것 내가 6천으로 40억으로 다시 불려볼게 엄마였던것 하지마로 이제 삽 가능해 야구야 일로와봐 어 여기 코스지 여기 여기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우리 이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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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래 아 여기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비닐번호는 모르는디 비닐번호는 모르는디 아 비닐번호가 필요해 야 불러야 집주인을 불러야될거 아니야 그만 범죄 그만해 구경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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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불러 오 야 여기 이거 시원하고 시원한 음료수가 있네 우리 집들보다 인테리어를 잘 된것 같기도 해 야 집주인을 불러보자 띵동하면 나오지 아니야 내가 맞섞기 가지고 있어 핑맨아 아 안부를 대화 안할거야? 쿠파비 같은거 안할거야? 뭐가 뭐가 아고야 아고야 한번 맞춰줘 아고야 한번 맞춰줘 어 자 핑맨아 너가 MC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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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맨아 우리 1등 자 우선 문 닫어 아 그거 하지말라잖아 아 오케이 멈췄니 머리가? 약점 뭐 어쩌자는거야? 띵동 누르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진행게 아니라 그냥 물어 난 이 사람 집 구경오고 싶었던건데 오케이 오케이 띵동 둘러보자 그러면 들어가 들어가 집 구경하자 그래 그래 형 이거 다마님 집이라네 내가 띵동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신의 집주인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일체형이었구나 이게 원룸이네 화장실 화장실은 어디있어? 화장실이 있는 거지 화장실이 있는 거지 화장실은 어디있어? 화장실은 어디있어? 화장실은 어디있어? 어? 경찰 경찰 아저씨 여기 다마님 집 밀가루 두세트 있네요 와 손 남았다 우체국도 피해갈 수 없는 밀가루의 유혹 아니 근데 이분은 인테리어를 테트리스처럼 해놨어 뭐야 이게 화장실이 없어 애초에 문이 사라졌는데 자바님 자바님 어떻게 살고 있는거지 여기서? 밥도 못해먹고 아 밥을 시켜먹지 야 여기 누가 막아놨어 미친 여기를 때리면 돼 여기를 때리면 돼 어 그래 야 여기 유리창 일체형이 악어야 그거 열지 마 일로와 일로와 어 여기 있네 밖에 여기 맞은편도 있어 보자 이층도 있잖아 이층 보고 가자 어 띵동 어 이익 아 열려주소 어 안녕하세요 어 복잡한데 왜 터부수구가 어 아니 뭐야 악마의 자식이야 뭐야 화장실이 이거 옆에 보이는데? 물이 안나와 야 치앙 확인 어 뭐야 치앙 뭐야 욕실 다 보여 뭐야 오 유리욕실 잠깐만 너가 밀가루로 거래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궁금하다 다음 연락을 기다려라 책이 왜 여기에 있지? 뭐야 그게 거기 있어 버렸던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걸 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은근슬적 수닉 미역국 하나 넣어줘야겠다 어 옛날에 내가 저걸 보냈던 기억이 나 어 김기 냉장고 좀 채워주고 가야겠다 여긴 야 그러니까 냉장고 좀 채워주고 하자 약간 이분은 여기 이런 집이 약간 로망인가 보네 오케이 퀸님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판다 리프님 뭐야 와 붓줄을 이렇게 오! 우리 붓줄을 이렇게 해놨다 뭐야 쌩이 선생님 밥은 뭐 먹고사나 야 집주인 계시냐 거기 없는데도 있어 가끔 계셔 계셔 에이 뭐 모셔봤다 말 걸어봐 안녕하세요 판다 리프님 강도거든요 가진거 다 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가진거 다 내놓으라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워? 가진거요? 여기 비행기 그래그래 전재산입니다 비행기가 전재산 500만원밖에 안돼 그걸로는 내 빚에 그냥 터무니없는 그거라고 방금 사신 것 같은데 야 우리 굿즈 다 샀네 근데 혼자 사시나봐요 여기 식기가 한 세트밖에 없네 혼자입니다 와 벽보고 먹어야 돼 미친 그냥 벽보고밥 먹어야 돼 벽보고밥을 먹는데 벽보고밥을 먹는데 오케이 취향 확인 확인 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정비서입니다 아 맞아 내 차 아니 이 사람은 정비서 아닌데 정비서 그냥 자가정비 다 하잖아 오 여기 그냥 한 한층에 다 사는구나 버튼을 가지고 다니네 자 안녕하세요 오 뭐야 뭐야 집 뭐야 오 여기 집 진짜 잘 꾸며놨다 뭐야 대박 집 엄청 잘 꾸며놨어 대박 잘 꾸며놨다 백수인데? 이 사람 백수인데? 직업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집이 좋아? 예 백수입니다 아니 이 금수저? 금수저? 아니 만드기는 뭐하냐 갑자기 뭐야 구경구경 와 만드기 저 헬리콥터 저거 갖고싶다 이건 핑민이 형 건데? 아 잘 꾸몄다 지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꾸면대 진짜 잘 꾸며놨다 그 돈 어서 나셨어요? 이거 뭐야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카페 알바로 모았죠 냉장고에 뭐 소주 밖에 없네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안주 좀 넣어드릴게요 안주 좀 안주 좀 니가 내 앞에 니가 남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예 왜 그런지에요? 어 잠깐만 너희랑 상인 지 얼마나 했어요? 장례식장 안오셨던데? 아 제가 뒤지기 전에 헤어졌어요 예 확실하네 끝내짐이 그럼요 확실하게 하고 봐야죠 저희는 3층까지 밖에 없네 어 없네 3층까지네 직구 구경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너무리 잊으세요 너무리 잊으세요 오늘 좋은 남자 아니에요 맞아요 사망보험금은 충분하잖아요 사망보험금을 자 안녕하세요 뭐야 아우 집 난잡시려 온가봐 집에 삼각김밥이 아니고 어 약간 인형들이 이렇게 있구나 냉장고에 당근밖에 없어 잠깐만요 이 당근 혹시 위험할 때 흔드는 그 당근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죠 오오 지금 깨끗하게 쓰시지 선생님 혼자서 그래 혹시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쵸 약간 집에 약간 썩은 당근이 다 썩었는데요 와 근데 집이 진짜 아니 집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침대가 있다니까 나 요즘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 어 어 그 약간 몇 점? 어때요 이런지 이거 터쳐도 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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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전등 봐봐 이거 인형이 너무 지저분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 여기 집주인은 그 폴처 가이스트 현상인가 그거 표현한거지? 어 아 요즘 이런게 좀 유행이어서 아니 책상 정등이네 확실하면 꽉차 보이긴 해 이거 야왕으로 가면은 아니 아니 이 분 아니 이거 봐봐 이 책 컴퓨터가 모니터밖에 없어 메고커피 컴퓨터를 자 옆집 한번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진짜로 심플하네 아 이 분은 변기 위에서 닌텐도 스위치 와 이게 약간 로망이네 이거 인정 국무다님? 국무다님 그거? 안녕하세요 변기통 앞에 아예 배치를 해놨네 주인분 안녕하세요 집소개 좀 해주세요 집소개 어 제 집은 별거 없습니다 통보합니다 혼자서 사나요? 정말 별거 없긴해요 네 별거 없어요 야 이게 비디오에 비디오가 물흘트한게 맞네요 와 이 분 떡상을 위해서 복권을 많이 사신 분이네 행복복권이 많이 있어 야 어느순간 복권을 하지도 않는데 아 제가 그 집들이 선물로 말랑카원 한 마리 데려왔거든요 예 잘 키우세요 오오오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악어처럼 드릴게 악어처럼 악어처럼 집들이 선물들이 말랑카원야? 아쉽네요 나는 이 선물로 굴등을 가지고 말랑카원요? 진짜 말랑카원 어 안되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봤습니다 이 건물은 비웠어 이 건물 비웠어 그런데 이거 1층에만 사셨네 오오 우리 집보단 좋다 여기여기여기 이쪽 아 저쪽에도 꼭 사나보네 여기여기는 농사진나봐 농사를 지어? 어 어 야 여기 지하주차장이야 뭐야? 어디에 어디에 간거지?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아들 이쪽이 어디에요? 어? 어? 여기 맞지 않아? 여기 지하주차장이야 사람들이 운전하는게 보여 우와 뭐야 여기 주차장 개쩌네 그니까 주차장이 있었구나 여기 주차장도 있어 여기 주차장도 있어 주차장 한번 가보자 주차장 한번 가보자 주차장 한번 가보자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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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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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찬부른다 흠청하지 마라 야호야 뭐 어때 야 이거 대팔면 좀 안 돼 주차장에서 느낌만 내는거지 와 GTA 주차장 같다 안되니까세요 여러분 여음차 가면 안 돼 안 돼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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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근데 여기를 어떻게 내려오는거야? 뭐죠? 여기 1층에 있어 여기 여기 멀어서 내려와 지하에 있어 지하 멀어서 간 다음에 어 여기 계단 있어 놀랍게도 좀 많이 불평하게 되어있네 원래 보통 이렇게 됐지않냐 지하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 여긴 안팎이 아니야 여긴 좀 더 넓나? 잠깐만 이 사람은 뭐야? 여기도 집 있다 다운타운 베이비 오 그립토 이 사람도 복권을 되게 많이 하셨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많이 작네요 다들 전체적으로 좀 작아 하이 하이 혼자 타는데 의자가 6개에요 이 양반은 의자가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해서 여긴 주민들을 부릅니다 아 약간 홈파티가 로망이신가보네 그런데 입구에 방명록 있네 전 안올래요 근데 여기 쓰는데 왜요? 왜 고백이 있죠? 누구랑 사귀나요? 여기 누가 고백해놨는데 다운님 사랑해요라고 이거 뚜기님이 아 뭐야 그 너무 사랑에 집착하지 마요 언젠가 찾아올거니까 뭐 그런거 굳이 뭐 자꾸 뭐 생각할 필요가 있나 5주나서 내가 한번 말해봤어 저 여기 잘 꾸며놨다 오 여기 집은 누구 집이지? 오 뭐야? 아 뭐 해봐 오 뭐야 못 들어가 아 아련님들구나 샤워부스 레전드 샤워부스가 못 들어가 마이너스 1점 감점이야 감점 물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집은 아 저희 집은 제가 주유소 일을 할 때 열심히 돈을 벌고 둘이사나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명 더 있나봐요 주유소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나? 야구 이거 주유소에 주유소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 물 나와 오 뭐야 풀이 아 머리는 위로 나와? 위로 나와 아니 주유소 그냥 약수터 아니었어? 약수터 물로 그 기름 나오던데 그냥 흐흐 오 leggings 어 대답이 없는데? 대답이 없는데? 아 네 아 확인 확인. 여기까지. 여기까지. 확인 인증 좀 헤엑 아 위층 있다 2층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여기 봐봐 아 여기 봐봐 자연현이 주위선 진짜 화장실 너버다 화장실 회의실이야 드림하우스네 잠깐만 자연님 아 여기 이제 요즘 요즘 유행하는 그 토일렛 시네마라고 똥싸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토일렛 시네마에요? 그냥 집주인님이 변기 닮으신거 같은데 자 인양님 집도 이렇게 되있고 여긴 정말 기분 나쁜 집이야 나한테 공중화장실 모든 시계가 4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어 너버티셔츠는 4시 44분이거든 아니 근데 이 옷을 입고 얼마나 싸웠으면 내구도가 달아있지? 뭐지? 너무 많이 입어서 다른거지 전사 출신인가봐 잠깐만요 너버티셔츠 4번 빨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었습니다 모함하지 마세요 마지막 집이네 여기가 자 마지막 집 자 와 4시 47분 뭐야 시계가 흐르고 있구나 아 지금 오른쪽 시계랑 이거 시계랑 똑같네? 네 지금 알았어 오 뭐야 오씨 미친 여기가 누구 집이래 아 뭐야 이거 아 여긴 태풍님 집 태풍님 집이라 지금 두개를 트셨어 어 아 이렇게 터 놨구나 어 공연장에서 훔쳐오셨대 이거 악기 마이크 야 확실한거 진짜 감과 나랑 비슷하다 어 최고의 칭찬이야 칭찬 맞죠 이거? 좋아하지마세요 뭐야 여기는 샤워부스랑 부엌이랑 붙어있는데? 자 하풍님 집 아 넌 그거 바로 쓴단 마인드 아 넌 그거 바로 쓴단 마인드 야 근데 진짜 인테리어 다들 못한다 어? 하하하하 루니님 집 하하하하 근데 악오만 욕할게 아니였어 누나 그냥 누나 아니야 나 정도면 잘하는거였다니까 음 아들 네? 악오만 해 어 우리 아들도 다들 고만고만해 재생이 비슷한거 같아요 어 너무 크는게 옆집에서 보이는데? 아 저 요즘 진짜 실제 인테리어에 관심 많이 가지고 꾸미고 있어요 저희집 나중에 놀러 와보세요 실제집 어 그 악오모님 그러고 거울 조명 하나 샀던데 아 맞지 인스타그램 봤어 내꺼? 그 문턱에다가 뭐 이상한거 붙였던데 악어 인스타그램 보면 그냥 깔쌈하게 인테리어 요즘 하고 있다고 우와 너무 이쁘더라 거기 이거 굳히면 뭐가 더 좀 달라지나? 아우야야야 마크 이즈봄이에요 갑자기 아니 여기 이거 뭐야 경운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경운기도 탈수있어? 뭐 거의 귀농하려는거 같은데? 어 이 사람은 무사하나봐 우와 우와 아 그럼 임아 난 6천만원 가지고 40억 따로 갈게 친구들 야 인생 쉬워 인생 쉬워 인생 쉬워 근데 아까 헤드님 미친하지 않았어? 아이 오늘 뭐 마지막 하더라도 빚은 갚고 끝내야지 갔다 잠시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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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